안녕하세요 심쿵입니다 여러분 편의점 먹방 입니다 편의점에서 요즘 못 먹었잖아요 그게 자리가 앉을 수 있는 데가 없어가지고 못 먹었는데 제가 예전에 항상 가던 편의점 있죠 고향에 내려온 김에 편의점 먹방을 찍어야죠 오늘은 여러분 편의점 안에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통통이 필요한지 아 진짜 큰 존재아 돈까스 엄청 크네 그러면 돈까스도 하나 먹고 소세지도 하나 먹자 쫄보기도 한번 먹어볼까 마님도 국물 떡볶이 하나 있어야겠죠 수조 탄산수 엄청 좋아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으악! 버스가 차가워서 그래서 같이 부엌에 돌려야겠어요 어차피 튀김옷이 안 바삭하네 그 식은 부엌 간장은 찌고 먹을 때 먹으니까 위에 살짝 뿌려줄게요 그 식은 부엌 코티 비키 뼈 군만두, 찐만두, 치즈, 스파게티, 돈까스 두께는 그렇게 두꺼운 펜은 아닌 것 같아요 밥이에요, 레이크랑, 콘샐러드, 피클 단무지 한상 가득, 이제 먹어볼까요? 한상 가득, 이제 먹어볼까요? 한상 가득, 이제 먹어볼까요? 바닥뼈를 또 깐어요 udba 거동 약간 쫄면 면을 떡볶이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잠시 후에 Casey zuha 사줄까? 그때 또 하나akee 먹어서 먹었다고 생각할까요? presume 다 놀아오면 돼요. ㅎㅎㅎㅎㅎㅎ 네인이지만 봄이 좀 맛있는데요? 고춧가루 음 고추 만들기 떡뒤을 노래하는 집을 마저 안에서 떡뒤을 노래했어요 집에서 הק 한입 자막 스타바니 싱싱 ministration Gemini imen 참기름 물 손vol 물 물 물 붓 떡볶이 국물 떡볶이 국물 떡볶이 국물 떡볶이 국물은 맞는 소스 떡볶이 국물 떡볶이 국물 계란 떡볶이 국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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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